안녕하세요 보양남 묵봉 입니다 오늘 9월 27일 재난초여행 91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주동안 잘 계셨죠? 요즘 천고의 마비 남비의 계절이라고 지금 가을에 폭풍 성장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꽃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오늘도 저희 부양카페에 꽃들이 이래가지고 고그래나 핑계에 계속 연속으로 해서 원정 카트리아는 연속으로 피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한해동안 결실을 이렇게 예쁜 꽃으로 보고 이래야 되니까 정말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좋은 꽃 구경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 뚱땡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김순엄씨 꽃 정말 아니었습니까? 예쁜 꽃 잘 보았습니다 한해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젠마니 델리카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주 꽃이 색깔이 연한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런 색상은 아직 아직 젠마니에서는 아직 못 보셨죠?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부양에서 종자하려고 했는데 꽃이 저 그냥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썩 마음에 드는 그런 개체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델리카타는 연한 색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종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 이거는 종자 생산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또 더 좋은 게 제가 있으면 아니었습니까? 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요거 향후 제가 이래가지고 내년 되면은 아마 번식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번식이 몇 압분을 한 세압분 네압분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분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꽃필때 분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이게 우리가 일찍도 피니까 요거는 전시회에는 가기가 힘들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계속해서 꽃들이 나오고 그런데 아직까지 꽃들이 안 나오고 있는 나이들을 보는 거는 저쪽에 어디입니까? 쿠팡의 코팡의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는 게 좋는데 꽃이 안 피면 그냥 넘어가고 꼭 굳이 강제로 호르몬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꽃을 피우고 나면 만약에 다음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잘 안 피고 거기에 만약에 분촉을 해 가지고 가서 다른 취미인들한테 전해졌을 때 똑같이 체치리 공무원 안 해주면 몇 년간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우는 거는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래 가지고 조금 꽃 아니겠습니까 영양제까지 영양제 그런 개아청진제 호르몬까지를 써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꽃들 피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지만 이게 마감포 같은 건 참 좋습니다. 그런 거는 식물 자극제를 해가지고 뿌리 자극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면 줬는데 대부분 호르몬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분단해서 쓰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안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식물이 망가집니다. 요거는 모닝글로리를 브라샤볼라에다가 아니겠습니까 갖다 이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재인을 시킨 거예요. 예쁘죠? 한아름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멋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저쪽에 굴피에 우리 집에 보존품으로 남기려고 굴피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요거는 그렇게 안 하고 해고 팽판에다가 그냥 바로 붙이겠습니다. 붙여 가지고 부양해서 계속 가 있습니까 그죠? 계속 해서 이렇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또 보면은 저희들이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코코네보라 있습니까? 안에다가 수태를 넣고 수태를 넣고 코코네보라 수태를 넣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코코네보라 있다가 시르르 감아 가지고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붙여 보니까 꽃이 이렇게 이렇게 참 의외로 잘 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꽃 많이 달았습니다. 요거 다음 방송에 아마 요거는 아마 판매를 해 볼 예정이에요. 이게 해외에 한다면 요것도 일반 가정김에 가면 요거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꽃도 많이 달았습니다. 다음에 다음 판매 방송에 요거는 꽃이 피면은 저희들이 부양의 매력이 그거잖아요. 꽃이 피든가 꽃이 맺혀졌을 때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래 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래 가지고 보급품은 부양이나 판매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공동 구매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일본이나 브라질, 제넨들 해 가지고 바로 순화를 그치지 않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는 팔지를 않습니다. 우리 공동 구매 요번에 1년에 한두 번씩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공동 구매를 해 가지고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인 돈으로 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배송을 해 드리죠. 지금 제가 보면은 계속 꽃이 한 개, 두 개씩 아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지금 꽃들은 꽃집에서 꽃들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꽃집에서 밀어내기 시작하고 요쪽에서도 나비 왔다 하고 뭐 이런 아이들이 점점 꽃이 물들어 가고 저 안에 보면은 때늦은 그죠? 때늦은 이 덴드로비움, 그 무늬히컴이 꽃들 많이 달았습니다. 올해 세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워크래나 꽃들이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꽃이 붙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워크래나 거의 한 80%가 있습니까? 한 제가 봤을 때 한 2000화군이 동시에 꽃들이 아마 물 거예요. 완전히 꽃 잔치가 되겠죠. 그 중에 조금 빨리 피는 건 전시에 전시에 탈락되는 개체들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심포를 통해서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지켜봐 주시도록 보고 열심히 저희들도 판매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은 여기에도 여기에 보이면은 꽃집에서 지금 꽃들이 다 들어가 요 안에 그림자 보이시죠? 꽃이 들어가 여기 여기 들어가 나오는 중이에요. 들어가 나오고 다 지금 엄청나게 꽃들이 다 지금 다 맺어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스가 해가지고 여기도 엘드라도도 여기 안에 꽃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제 꽃들 하나둘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 부양의 명작 엘드라도 아니 있습니까? 올해 꽃 아니 있습니까? 한 아마 한 30, 제 느낌의 한 30, 하나뿐에 한 30 송이 달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쉐릭이 붙었습니다. 붙어 가지고 저리 큰 토분에 다 있습니까? 숫대에 빡빡 늘려 가지고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시다시피 요거는 트레아네인데 트레아네 콩칼로 쪽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요한 애들이 이래 가지고 신화 뿌리를 내 가지고 수태 속에 들어가면은 요한 애들은 보통 2월, 1월 말에 꽃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부양에 저희들이 한 번만 봐 보세요. 요거 요거 이게 해 가지고 밑에 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걸려서 안 있습니까? 너무 안 있습니까? 추집어 해 가지고 이렇게 널판지를 하나 구해 가지고 쭉 달아올라 가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올해 신협 요거 만들고 나서 신협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웅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들이 웅장하게 나와 가지고 나중에 요쪽에 반대편에도 요거 하나 있습니까? 이 지지떼 잡아 줘 가지고 버튼기를 버텨 줘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거처럼 해 가지고 요쪽 반대로 남북으로 있습니까? 그렇게 딱 보게 볼 수 있게끔 이게 열문입니다. 요쪽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꽃대가 나오는 걸 많이 보여 드릴 거에요. 여기에 꽃 보이시죠? 배가 부르죠? 여기에 여기도 꽃 3개 지금 붙었습니다. 3개 붙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꽃들 동시에 이래 가지고 확 이제 피우는 게 제가 부양란을 하고 나서 아마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안 있습니까? 동시에 쫙 이제 꽃이 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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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 한 개 한 개 안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해 가면서 이게 꽃눈을 이게 이제 잡아가는 잡아놓는 그 과정을 이제 이래 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꽃눈이 보이시죠? 꽃눈이 보이는데 현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꽃들을 잡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뭉퉁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래 가지고 바로 꽃들을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하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셀룰들이 뭉퉁하게 자리를 잡고 티푸들은 이래 가지고 이게 조금 빠져나와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잡더라고 그냥 요렇게 되었을 때부터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뭔가 보일 때 요때는 물을 주지 말고 가을에 파를 한 20일부터 물을 주시다가 요렇게 이제 밸브가 잡히면 돼 가지고 다시 꽃눈이 잡히면 요렇게 잡히면은 물을 주지 않고 요것만 하게 될 때까지 안 있으면 요게 여기 약간 볼록하게 보이죠 요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태풍이 올라와다가 방향 재난을 할 때 하루나 다문 몇 시간이라도 제자리에 생취를 합니다. 이게 이게 난처도 난처도 꽃도 꽃논도 여기에 보시면은 옆에 볼록하게 자리를 잡았죠? 요 안에 밑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물을 주면은 잎으로 가버리고 물을 안 주고 기다리면은 이제 이래 가지고 꽃으로 갈까? 그 기간은 한 10일 정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정체에 딱 머무러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인내에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줘버리니까 아니었습니까? 다 잎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0일 정도 해 가지고 물을 좀 주기 시작해 가지고 밸브가 통통하게 올라왔다 싶어 가지고 뭐가 나 빼꼼히 내다 보이면은 물을 끊고 아니었습니까? 물을 끊고 한 10일 15일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게 꽃들 피울 수 있는 아니었습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올해 저희들 물방울을 물방울 최고 먼저 테이프를 끊을 아예 안 씁니까? 물방울이 꽃이 올라옵니다. 요거는 음 물방울 최고의 꽃들은 이제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요기에 요기에 제가 물방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방울 나오고 있고 물방울 꽃이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음 요거는 보자 아 나패스 어 나패스 누우지 5번 5번도 이렇게 지금 꽃 붙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또 요것도 이래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물방울이 아니었습니까? 이클로스라고 해 가지고 물방울 요게 요것도 올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미 알바들이 세미 알바들이 지금 이제 요거 하는데 아 여기에 우리 부양에서 세미 알바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어 여기에서 꽃이 나오는데 요거는 알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세미 알바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알바로 핍니다. 이게 알바로 핍니다. 이게 알바로 필든가. 거기 알바 센스 약한 밑에 닙에 물이 든는 알바 센스를 피던 거 아니었습니까? 두 가지로 될 거에요. 요거는 이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꽃대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얀 알바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바가 아닌 아니었습니까? 펜덴티브로 펜덴티브나 돌로사를 가지고 어 지금 알바를 거의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핏을 때 아니었습니까? 알바하고 돌로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 꽃들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제는 정말 파시는 분이고 구매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싼 게 빚이 떡이라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또 어떤 싼 게 빚이 떡이라고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정직하게 아니었습니까? 구매하시는 분도 잘 알고 사셔야 되고 판매하시는 분도 정직하게 아니었습니까? 정말 알바가 순수 알바가 아니면서도 돌로사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조금 고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나중에 꽃이 피해가지고 꽃들 사시가지고 나중에 꽃을 피시다가 아시는 날에 얼마나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차 조금만 있습니까? 공원은 조금 수정해가면서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원 그거도 물론 저쪽이 대만에서 워크네는 알바라고 해가지고 돈 이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는데 꽃들 피하면 보면은 거의 다 제가 보는 것은 돌로사나 펜덴티브예요. 차라리 그러면 아니었습니까? 우리 유키아이트를 기르죠. 유키아이트하고 그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블루다유키나 유키아이트도 아니었습니까? 그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드러기면은 그런 건데 앞으로 더 이상 하셔도 그걸 잘 판단하고 잘 아시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보니까 꽃들이 막 팍팍팍팍합니다. 와 밟아 한번 쳐다봐보세요. 이런 데서 밟아나오면은 꽃이 나오면 얼마나 크게 클까요? 한번 봐보세요. 그쵸? 저희들 여기다 밟아나요. 엄청 크네 이게.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쵸? 이것도 아마 이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밟아가 많이 클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어 요것도 어 어 마나리 피코티 교배종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밟을 밟아가 하나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동그랗하게 이렇게 길러셔야 있습니까? 예쁜 꽃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밟아도 어느정도 확장이 돼 줘야 돼요. 그래야 어 꽃이 선명하고 좋은 꽃들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은 어 또 뭐 꽃이 찌그러진다든가 아니었습니까? 별 이상하게 그렇게 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밟아를 키울 때 조금 성경 쓰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 가면서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니었습니까? 이게 워커나 카틀리아는 물로서 기르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죠? 그거 있네. 그죠? 진짜 자연 환경에 맞춰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키워야 꽃들 예쁜 꽃들을 피우고 아니었습니까? 건강한 난주가 되는 거에요. 어 요거는 3번인가? 아 요게 5번인가? 아까 그게 3번이네. 요긴 앞에서 루즈 5번 5번인데 올해 꽃 3군데서 나옵니다. 3군데서 나옵니다. 요것도 볼만 하겠죠? 지금 하나같이 요것도 안을 꽃이 들었네. 요게 지금 앞에 이 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래 가지고 그 중간에 믿음이 부족해 가지고 물을 한번 더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잎에 영양을 조금 싫어서 잎을 조금 달궈 놓을 거에요. 요거는 앞에서 놔주려고 요번 꽃이 2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쪽에 사쿠라 레인더러비도 꽃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지금 꽃눈이 약간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꽃눈이 요게 보시면은 꽃눈이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안내매 말고 저는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번 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도 어 또 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요것도 이제 물방울이 되리라고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마나리피 프린셉스 프린셉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방울 하나 건졌습니다. 건져 가지고 요거 아이들도 이거 쳐다보면은 어 나펫에 나줄리 오븐 오븐하고 스톤필드하고 그렇게 이제 교배된 건데 올해 큰 대주가 되었습니다. 대주가 되어 가지고 어 요것도 올해 지난해 꽃든 첫 꽃든 별로 꽝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꽃이 예쁜 꽃들은 어 피드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91회차 단초 여행은 제가 사실상 이제 아니라 가지고 단촌을 저희는 다 기를 했기 때문에 꽃만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 부득이한 상황은 발버가 신화가 신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요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 요렇게 자란 아이들은 물을 한번 더 줄 거에요 아직까지 파란기가 남아 있는 거는 물을 한번 더 줄 거에요 이게 꽃든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저 조금 더 그걸 할 거고 어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요정도 된 아이들은 어 요정도 잎이 까져 버려 버려져 나오는 거는 요정도 나오는 아이들은 물로 한 세 번 정도 더 주어야 될 거에요 물을 안 주면 요정도 이대로 이대로 이래가 굳혀 버리니까 어 조금만 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어 요것도 이래 가지고 싱크인 테나리오 하고 어 피코티 마나리 피코티 하고 그렇게 이제 교배된 거네요 그죠 어 요것도 이래 가지고 이게 꽃은 조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거의 뭐 싱크인 테나리오 아니었습니까 닮아 나오겠죠 어 하여튼은 저희들 이래가지고 꽃눈은 꽃눈은 어마어마하게 다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어 보이고 이래 가지고 꽃이 지금 꽃이 될 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 지금 물을 안 주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 루카스 카바싱이 있네 이게 오래전에 제가 인자이라 가지고 어 구입을 했는데 요 당초에 요게 백발브에서 백을 하나 받아가지고 전형기구라 있습니까 그죠 백을 하나 받아가지고 백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눈을 이렇게 6년동안 기르는 겁니다 6년동안 이래가 저도 참 끈질기죠 6년동안 이래가 올해 어 루카스 카바신이 그 이 꽃들을 볼 확률이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한번 꼭 기대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부양인은 항상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난처를 팔더라도 전진을 잘라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채축은 절대 아니었습니까 어 그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나쁜 방법 비열한 방법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 퇴축에서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걸 내가 잘 기르는데 어 그거 뒤에 태축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드리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더 아니었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이제 망하겠죠 그래가지고 어 어 저는 이래 판매를 해도 전진을 항상 잘라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제가 태축을 가집니다 태축을 가지는데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태축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래 가지고 항상 그거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태축에 세벌벌을 가져가고 어 아 전진을 세발벌을 가져가고 어 아 전진을 세발벌을 가져가고 제가 태축을 네발벌을 가졌는데 저는 전진을 세 개를 밟고 그분은 전진을 한 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양에서 어 난처를 구매를 하면 저희는 아니었습니까 전진은 꼭 어 구독자님이나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한테 전진을 권해드립니다 전진을 권해드리고 다른 분들 들은 또 보면은 이게 자기들이 자기가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걸 갖다가 있습니까 그죠 어 구매하시는 분한테 태축을 잘라가 주는 것 같으면 태축은 그거는 뭐 죽으라고 주는 거 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두들기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 태축에 잘라 가지고 싹을 받으신 다음에 아니었습니까 그 분한테 양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건전한 취미가 되겠죠 그죠 그냥 이래가 잘라 가지고 판매 내가 판매하고 나면 끝이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취미가 있으면 오래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람의 믿음이 가고 서로 또 좋은 쪽으로 아니었으면 유대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죠 내만 아니었습니까 뭐 이래가 살면 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거 다음에 그 죽는 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리고 어 저도 이래가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어 난처를 어디 수입을 하는 거든 뭐 공구를 해 가지고 꼭 그 분이 원해서 이걸 사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구는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순화를 시켜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내리는 걸 보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은 어 보통 보면 이제 그걸 어 판매를 할 때 어떻게 이래 가지고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 때 나갈 때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그런 설명서가 따로 첨부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잘 자를 거예요 그것도 그거대로 안 하고 나중에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 아이고 니가 뭘 잘해 그거 아니었으면 본인이 키우는 대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면 아니었으면 저한테 그 SOS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 제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그걸 해 가시고 어딥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게 꽃들 올라올 때 주의할 점 그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릴때 꽃눈이 뭔가 톡 붉어지면은 붉어지면은 요 시기가 그런 시기에 붉어지면 아니었으면 물을 한 15일 20일 정도 물을 안 주고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으로 갈 것인지 잎으로 갈 것인지 확실하게 아니었습니까 결정을 짓고 나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물을 조금 한번 주는 거 꽃도 신화든 아니었습니까 물을 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셔야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제 그 예쁜 꽃들을 보던 또 하나의 신화를 받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나 빠른 시간 내내 아니었습니까 우리 부양 토분에 대해서 아니었습니까 제가 언급을 한번 다시 한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잘 짜여진 아니었습니까 부양 역사나 이런 모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래 가지고 부양이 어떤 부양 토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든가 그죠 그걸 우리가 외국을 잘못해 요즘에 여러 가지 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원체 부양 토분이 좋다 보니까 그걸 따라 하시는 모방품인데 더 이상 그렇게 모방품이 안 있으면 시달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래 가지고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래 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게 난처를 잘 기르시는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요거는 유희 우리나라 대세계 대세 농원에서 만들었던 유희입니다 유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청초하게 예쁘게 요거는 제가 한 개 소작으로 해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잘 마무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